1. 몸속 총매의 활약 질문과 토론의 과학 27 몸속 총매의 활약 총매가 뭔지는 아시죠? 화학반응에서 자신은 바뀌지 않으면서 반응을 빠르게 하거나 느리게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우리는 보통 반응을 빠르게 하는 총매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경우 총매는 반응물을 붙잡아서 반응이 잘 일어나도록 하는데 자신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총매는 왜 필요할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가장 일반적인 연소 반응을 생각해보겠습니다. 연소 반응이란 물질이 산소화 반응에서 빛과 열을 내는 반응입니다. 종이와 나무, 촛불 등이 타는 반응이죠. 종이의 경우 불을 붙이면 종이의 탄소가 공기 중에 산소와 만나 이선화탄소로 바뀝니다. 이 과정에서 빛과 열이 나오는 거죠. 이 반응 과정을 도표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반응물인 종이와 산소가 만나 재가 되고 이 과정에서 반응열이 나옵니다. 이 그래프에서 Y축의 에너지를 나타내는데 반응 전 두 개의 반응물인 종이와 산소의 에너지를 합친 것보다 반응 후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응물이 바로 생성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간에 고개 하나를 넘습니다. 즉, 처음에 어느 정도 에너지를 가해야 이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 활성화 에너지는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종이나 나무가 불을 붙이지 않아도 공기 중에 산소화 반응에서 바로 타버릴 테니까요. 활성화 에너지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우리가 주어야 비로소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을 붙이는 행위인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는 왜 있는 걸까요? 두 개의 물질이 만나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입자가 서로 충돌해야 하고 그것도 입자들이 일정한 양 이상의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비로소 반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최초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에너지가 바로 활성화 에너지인 거죠. 어떤 반응의 경우 이러한 활성화 에너지가 매우 큽니다. 그런 경우 종처럼 반응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총매인 거죠. 총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게 합니다. 과거 질소 비료를 만들 때 이러한 총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를 하버보슈법이라 하는데 이 공법을 개발한 프리츠 하버와 카레보슈는 이 업적으로 모두 노벨상을 받습니다. 이 공정이 비료 제작에 사용되어 수십억 인구를 먹여 살리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이러한 총매 역할을 하는 것은 특별히 효소라고 합니다. 생체 총매인 거죠. 영어로는 엔자임인데 효모 안에 들어있는 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류가 수천 년 전부터 효모를 사용해서 술을 빚었는데 이러한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일으킨다는 것을 일찌감치 알아차렸던 것이죠. 우리말도 효소와 효모가 헷갈리는데 영어로도 서로 관계가 있는 단어였군요. 어쨌든 총매는 기적을 일으키는 물질입니다. 불가능한 반응을 가능하게 하니까요. 오늘 얘기 중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몸속 총매인 효소는 그냥 내버려두면 천만 년 걸릴 소화를 단 1, 2초 만에 일어나게 한다. 몸속 총매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총매라고 하면 왠지 석유학에서나 또는 고분자 중압대 그렇게 등장하는 그런 것 같은데 몸속의 총매란 무엇을 말하는지 이남기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총매가 이제 보통 화학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몸에도 사실 총매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몸에 총매가 없으면 사실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데 또 이 총매를 다른 단어로 효소라고 하죠. 효소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단백질들인데 단백질들이 대부분 하는 역할들이 이런 총매 역할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몸 안에서는 세포에서 이제 DNA를 복제를 하잖아요. DNA를 복제를 하는데 그 DNA를 복제하는 단백질이 결국은 총매 역할을 해서 복제를 하는 거고 또 DNA의 서열 정보를 읽어서 거기에서 단백질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 관여하는 모든 단백질들이 다 효소고 그것을 다 총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앙상블에는 항상 잘 알아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는데요. 제가 사실은 지금 무슨 얘기지 하고 했는데 그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는 윤환수 교수님께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좀 더 쉽게. 쉽게 설명한다는 건 윤환수 교수님도 충분히 쉽게 설명하셨는데요. 쉽다기보다는 좀 재밌는 사례를 하나 찾아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아까 연말연시라는 말이 있었는데 연말연시하고 좀 관련을 지어봐야겠어요. 우리 연말연시가 되면 미성년자들은 아니겠지만 술자리가 잦아지지 않습니까? 우리 알코올 대사가 굉장히 중요한 신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화학반응이거든요. 술 많이 마시고 알코올 대사 빨리 돼서 술 빨리 깨고 싶은 마음은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이 알코올 대사에도 총매가 관여하는데요. 효소가 관여합니다. 그 효소가 두 가지 종류의 효소가 관여해요. 알코올이 먼저 한 번 효소가 들어가서 알데하이드, 아세타 알데하이드라는 걸로 변형이 되고요. 이 분자는 다음 총매를 만나서 두 번째 다른 총매입니다. 알데하이드에서 수소를 떼는 총매인데요. 그 총매가 들어가서 산을 만듭니다. 산은 최종적으로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돼서 우리 몸에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이 세 가지 알코올, 알데하이드, 산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문제를 일으키는 우리를 괴롭히는 녀석은 알데하이드예요. CHO. 이 녀석이 머리도 아프게 하고 얼굴도 화끈화끈하게 하고 속도 막 울렁울렁하게 하고 정말 술 마셨을 때 이런 고통을 겪어본 분들이 좀 계실 겁니다. 그 고통을 겪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알데하이드인데 이 알데하이드를 만드는 첫 번째 효소 ADH 그러니까 알코올 디하이드로지니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알코올에서 수소를 떼는 이 효소가 재미있게도 우리 동아시아 사람들한테 더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방 알데하이드가 만들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몸에 안 좋은 게 막 괴롭히는 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아시아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진 특징 그 종족적인 특징에 두 번째 효소가 상대적으로 작은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제가 의학서적에서 찾아본 건데요. 두 번째 알데하이드에서 그 다음 반응을 넘기는 효소가 작아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술을 마시면 조금 있으면 괴로워지기 시작하고요. 그 괴로움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우리 동양인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 이스테이션 우리들은 서양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기 러시아인들하고 대결하는 건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술을 마셔서 우리가 무척 괴롭게 만드는 이 효소의 불균형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이스테이션들은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성 질환이 적게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술을 마시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술을 마시고 그 알코올 의존성이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에 치료제로 두 번째 효소, 알데하이드를 산으로 만드는 숙취를 해소하는 이 효소의 반응을 못하게 만드는 그걸 약으로 써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약물로 쓴다고 합니다. 고통을 겪어보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효소, 이 효소 두 가지가 사실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것이 과연 어떤 분들한테는 괴로운 일이겠지만 우리 전체로 봤을 땐 또 어쩌면 축복일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재미있었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알코올 분해 효소에 대해서 알아듣게 설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연말연시에 술 뿐만이 아니라 과식으로 소화 분량에 시달리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소화에도 역시 효소가 관여하죠. 윤환수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먹는 것 쪽 전문가라서요. 술과 또 고기가 빠지면 안 되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음식을 소화하는 과정에도 당연히 다양한 효소들이 작용하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에 다 다른 반응들이 있을 테니까 우리 고기 먹는 거 생각하고 단백질 흡수를 생각하면 단백질은 여러분 단백질 이렇게 사진 같은 거 구글이나 이런 데 찾아보면 둥글둥글하게 그려지고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그려져 있고 한데 사실 단백질은 그런 모양을 갖는 분자가 아니고요. 실제 분자는 그냥 길쭉한 하나의 실입니다. 이 실이 엉겨 있어서 엉긴 모양이 그런 모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소화하는 과정이라는 건 다름 아닌 이 실을 토각토각토막 끊는 겁니다.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연결된 아미노산을 톡톡톡 잘라서 작은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서 몸에 흡수해서 다음 반응에 쓰이게 만드는데 그것이 소화의 과정이고 이 과정에는 반드시 효소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효소가 없다면 고기를 먹어도 기운이 안 납니다. 고기 먹고 기운 나게 되는 이유는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가 아주 부지런히 일해 주기 때문이죠. 효소의 역할을 잘 들으셨는데요. 사실 만약에 몸속에 효소가 없으면 단백질을 한 번 먹으면 그게 오래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오래 갈 수가 있는데 그러지 않고 효소가 잘게 잘게 쪼개져서 그런데 결국은 단백질 분자의 결합을 쉽게 끊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효소가 소화를 더 빠르게 해준다. 그런데 어느 정도 빠르게 해주는지 그 속도에 대해서 역시 속도의 대가이신 이남기 교수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대가는 아니고요. 그런데 보면 효소마다 효율이 좀 다르긴 한데요. 어떤 놈들은 한 100만 배 정도 빠르게 하는 놈도 있고 어떤 반응은 이게 10의 17승배, 10의 17승배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간단하게 생각하면 한 천만 년 정도 걸릴 반응을 천만 년 정도는 걸려야지 소화될 거를 거의 한 1, 2초 만에 일으키는 그런 효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의 효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빠른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 정도로 빠르군요. 네. 우리 효소가 없으면 우리는 이렇게 죽은 목숨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화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이렇게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화학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화학이 위대하고 그 다음에 인체가 얼만큼 경이로운지 새삼 느끼게 해주는 그런 토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카오스 질문과 토론회 과학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